네 지난 시간에 이마 넓은 여자관상 특히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이마를 뽈록하게 한다고 해서 여성스러운 이마가 되는게 아니고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도리어 남성적인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자 이마 관상하고 여자 이마 관상이 어떻게 다른지 저번에 사례자의 질문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의 질문이 이마가 넓어서 모발이식 받았는데 이마 축소가 효과가 없어서 이마 축소술을 알아보고 있다. 또한 이마 경사 각도가 좀 남성적인데 좀 더 여성적이고 여리여리하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마가 넓어서 얼굴이 커 보인다 이것은 이마 축소 수술 그러니까 이마의 면적을 줄이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마 축소 수술로 해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이마 위쪽이 경사져 있다 이것은 그 남자의 이마 경사 각도와 여자 이마 경사 각도가 이게 다르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하고 이마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하고 여성적인 면 남성적인 면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예쁜 연예인의 이마 각도는 이렇게 이마 각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마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적인 이마하고 여성적인 이마하고 어떻게 관상학적으로 다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관상학에서 어떤 부분은 여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남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마는 기본적으로 남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마가 뽈록하다 아니면 기운이 강하다 기운이 강한 거하고 예쁜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운이 이마의 기운이 세다 넓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 볼륨감이 있다 그러면 남성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이 위쪽인 이마를 남자로 보고 이 아래쪽 입술을 기본적으로 여성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더 많은 입술에 루즈를 칠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거의 루즈를 안 칠하죠. 그래서 얼굴에 관상으로 보면 위쪽은 남자, 아래쪽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마가 강하면 좀 더 남성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상학적으로도 또 눈썹뼈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면 눈썹뼈가 도드라지게 되면 위쪽 이마는 조금 더 경사가 눕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눈썹뼈가 좀 더 튀어나오면 좀 더 남성적인 이마다. 그리고 이마를 봤을 때 이마에 애기들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한 이렇게 살, 살이 많으면 이건 또한 음, 음성적인 것이고 여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이렇게 보면 아주 이마가 이렇게 널찍하고 이렇게 판판하고 있는데 뼈다, 이렇게 딱딱한 뼈다. 골질이다. 그러면 이거는 양의 기운으로 쳐서 좀 더 남성적인 기운, 좀 센 기운 그런 것으로 판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넓고 이마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귀엽고 여성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하고 남성적인 그런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 넓은 이마 관상에서는 이마의 면적과 이마 경사각도를 좀 조절을 해서 좀 더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한 이마 관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누운 이마 관상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여성스러운 이마로 성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